어디 와서 소란이야? 제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봐 제 USB 주십시오 이게 쓸데없는 소리입니까? 아버님 반칙 좀 그만하십시오 너 정말 여전하구나 앞뒤 안거리고 이렇게 무식하게 들이대는 거 보면 네 제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무식해졌습니다 그러니깐 USB 돌려주십시오 억울하게 인생 망가진 사람들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? 바로잡아야지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인생부터 바로잡는 건 어때? 왜 이렇게 무모하게 살다가 수빈이한테 아빠란 말은 들을 수 있겠냐?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을 해갔나 보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순순히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산이 아니겠죠? 뭔진 모르겠지만 네 물건 여기 없으니까 다신 나타나지 마 기대하고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애들을 쓰실 거면 좀 비싼 애들을 쓰시죠 B급들 서서 어설프게 들키지 마시고 저도 이제 법이든 반칙이든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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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